정말이야? 회장님이 나 찾으셨다고? 네, 상무님 없이 이번 사업 보고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갈까? 상무님 와주시면 진짜 걱정 없죠. 진짜 제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 뭐, 우리 민수 소원이라는데. 한번 노력해볼게. 그럼 수고해라. 그 순간 내게 필요한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알았다. 모든 게 달라진 나에게 힘내라는 응원보다 더 힘이 되는 한마디는. 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아이로 낳았지만 난 달라진 게 없다고. 어, 딱 프리 엄마. 어디 가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라. 그럼 오늘 늦으시겠네요? 아마 오후 늦게나 돌아올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에게 확인해주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상무님 방을 다른 분이 쓰고 계셔서. 아니야, 괜찮아. 아, 민수 선배는 금방 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내가 확인한 건. 내가 사라져도 문제없는 내가 살던 세계였다. 전역서 좀 보내주세요. 아, 거기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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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님! 상무님! 어 민수야 사업 보고 언제 시작해? 아 그거 어 상무님이 진짜 오실 줄 모르고요 아까 알렉스 이사님이 대신 들어가셨는데 어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아니야 괜찮아 어 상무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아 이게 너무 이쁘죠 상무님 닮았으면 진짜 이쁠텐데 이쁘지 아 나오신 김에 저희랑 차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알렉스 이사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한 30분이면 아니야 아니야 나도 금방 나가봐야 돼 네? 저기 아는 대표님이 화장품 론칭하셔서 그래서 나온 거야 겸사겸사 아 그러시구나 그래 그럼 애써라 수고 아 그래도 저희랑 차 한잔 아니야 아니야 수고 수고 안녕 모두 안녕 지금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고마워게요, 진짜 좋다. 아, 큰 목이, 큰 목이 됐죠? 어휴, 센스! 어? 상훈님! 우리 상훈님 진짜 대단하시지 않냐? 산후조리 중에도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고. 제발 좀 가라, 응? 가라고, 이 새끼야. 대표님? 라이리와 고마워! 제품 보러 가시게요? 중국 파이어들도 같이 오셨구나! 같이 볼 수 있었군요. 하나요? 예를 들어 Smile. 너는 Race? 저희평연은 diferente years old이다. 좀 해보지, 쉬쉬, 쉬쉬 사라질 수 있다면 당장 사라지고 싶었다 초라하게 쫓겨나는 것보단 사라지는 것 정말로 그 편이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정말로 그 편이 덜 무서울 것 같았다